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예요 핵심 테마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 이 핵심 테마 특강은 자 여러분 이 문제에 일단 이론하고 문제가 있는데요 이론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문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즘 문제 추이가 우리가 이제 오지선다형인데 이 박스 문제도 나오고 그 박스 문제 옳은 것을 전부 골라라 이런 식으로 유형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뭐예요 일단 큰 타이틀 핵심적인 뭐예요 핵심적인 문제 지문을 주고요 이 지문에서 자 많게는 뭐예요 30여개도 있고 그 내용들을 옳은 거 틀린 거 있죠 어떤 문장은 옳은 걸로 하고 어떤 문제는 틀린 걸로 하고 지금까지 33회 때 시험 문제에 나왔던 뭐예요 그런 유형을 분석해서 자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이걸 많이 뭐예요 이걸 작년에도 보면 이걸 뭐예요 들은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 뭐예요 체계가 좀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니 여러분도 한 한 번만 딱 듣지 마시고 한 뭐예요 한 두 번 정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분석해서 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일단 자 파트 1이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체계가 일단 뭐예요 이론이 좀 앞에 있고 핵심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이제 보시면서 앞에 이제 이론을 뭐예요 제가 넘기라 그러면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일단 자 책은 110페이지입니다 자 어디부터 보세요 11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110페이지부터 보시면 110페이지부터 보시면 일단 1번 문제가 있죠 1번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에요 집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에 관한 문제라고 집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이 집원에 대해서 어디에 여러분 앞에 이론이 이제 뭐예요 90페이지에 있는데 자 이 90페이지에 거기 자 그 박스 안에 이제 집원의 구분 내용의 집원 구성이 계속 나왔죠 중요한 게 이제 집원의 표기 얘기에요 집원의 표기 그래서 집원의 표기는 자 집원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임야대장 임야대회에 등록하는 토지 집원은 뭐예요 집원 숫자 앞에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자 중요한 단어는 그 지문이 나오면 자 집원 숫자 앞에 앞에 있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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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앞에 앞에 못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앞산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라 외우자고 앞산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산이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지본부여 방법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자 뒤에 넘겨 보시면 자 몇 쪽에 91쪽에 보시면 자 뭐예요 신계등록과 등록전환 분활병이 나오죠 그래서 꼭 뭐예요 이렇게 박스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박스 그려놓고 그 외우자 그랬어요 뭘 외우자고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고 구분 나오죠 이렇게 구분 구분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네 가지로 분류해서 뭐라고 우리가 뭐예요 자 지본이라고 하는 뭐예요 사장님이 등신 있죠 등신 등신이 뭐예요 장애우 등신 그래서 등록전환과 뭐가 있고 신규등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등신 뭐예요 일단 원칙 있죠 원칙 원칙 그 다음에 뭐예요 예외상이고 인본부라고 있어요 인본부 인본부다 인본부 인본부가 뭔데 자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인다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당연히 뭐예요 자 뭐냐면 인본료 하면 최종 기본에 인접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 있죠 인본료 하게 되면 체본본이라고 했어요 체본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뭐 할 때는 분할할 때는 뭐예요 분전지이죠 분전지 분전지 분전지가 뭐예요 일필지는 일필지는 뭐예요 분할 전 지본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죠 나부부지 나부부입니다 나부부 나부부 자 분전지는 나부부 그 다음에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제 건물이 있다면 건전지 건물이 있는 땅에다 분할 전 지본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토지를 합하게 되면 뭐예요 합선지라 그랬어요 합선지 항상 뭐라고 선순위 지본이다 그래서 어떻게 연상하라고 합선 자 이렇게 전기가 합선되면 새로운 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신에 건지다 꼭 소유자가 뭐 해야지 마니 신청을 해야지 마니 뭐가 있는 거 건물이 있는 지본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사 누군 도사본본인은 자 도시개발사업은 본본만으로 지본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고 자 무슨 단어 이끌고 최종본본의 단본본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단지식이죠 단지식 다른 말로 단지식을 뭐라고 블록식 자 그러면 도사본본인은 뭐예요 본본 단어 이끌고 최종본본의 단본본 무슨 행정을 했다고 도축지 뭐예요 도축지 행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 전하게 되면 이 개발사업 지본부의 방법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 축적변경 뭐예요 축적변경하고 지본변경하고 행정구역변경한 지본변경 요 세가들은 요 방법을 뭐 한다고 준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론 설명을 쭉 이론 설명을 쭉 하시고 아 이론 보시고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이 이 문제부터 풀면 안되고요 일단 이론은 어느정도 이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자 특히 또 이제 뭐예요 자 1차만 붙으시고 2차 하신 분들은 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2차의 체계를 확실히 잡으시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에서 우리가 어디에 110페이지 문제를 보게 되면 틀린거 그랬는데 일단 지번은 항상 본본과 부분을 이뤄준다 그래서 자 이 110페이지 일본문제 동그란 일본문 뭐예요 항상 이란 단어 때문에 틀렸습니다 왜 일단 뭐예요 지번은 본본만으로 구성되는걸 단식집원 이라 하고 본본에 부분을 붙이는 건 뭐예요 복식집원 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단식집원과 복식집원을 뭐예요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뭐하고 뭐라고 같이 쓴다고 단식집원 이라 가는거 하고 무엇을 복식집원 이라는 것을 뭐예요 이것을 자 이 두개를 다 뭐예요 다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1번은 항상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2차 동그라미 2번은 지번은 본본과 부본을 구성하죠 자 본본과 부본 사이는 뭐예요 짝대기로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뭐로 펴기하고 본본과 부본 사이 이렇게 본본과 뭐예요 이 부본 뭐예요 이 사이에는 이게 짝대기로 뭐예요 짝대기로 뭐하고 표시하고 읽기는 뭐 읽는다는 게 있고 의로 의로 읽는다는 게 의로 읽는다는 게 의로 읽는다는 게 의로 읽는다는 게 의로 읽는다 그래서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3번은 방금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거 얘기죠 압산이라고 그거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자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자 모든 이매드장 이매드에 등록하는 토지지번은 압산이죠 압산 그래서 이제 지금 뭐예요 제가 이렇게 자 이 테마특한 자료를 말할 때 이걸 이제 비교하라고요 비교하라고 4번하고 3번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왜 그 3번은 뭐라고 했으니까 압산이니까 맞죠 근데 어디라고 4번은 뭐라고 앞은 맞는데 자 뭐라 됐어요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뭐야 압산인데 이렇게 압산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 됐어요 이거 4년이라 이미 돼 있죠 이미 틀린다는 거죠 항상 압산이지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이미 나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보다 보면 어느에는 시험 문제를 뭐예요 옳은 문장으로 나올 수 있고 어떤에는 뭐예요 틀린 문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비교가 잘 돼요 비교가 되니까 자 이 문제를 뭐예요 자 하여튼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은 걸 두 번 들으라는 얘기고 풀어보는 건 뭐예요 10번도 풀어보고 계속 눈에 익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4번은 임자 들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은 그랬죠 5번은 또 이렇게 3 4 5번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5번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지번은 숫자 압산이라고 그랬죠 이제 또 뒤로 나왔죠 이렇게 또 한 글자씩만 고치는 이 사람이 18회부터 시험 문제 내기 시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요즘은 이제 두 글자씩 고치니까 안 짚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3 4 5번을 이렇게 묶어놓고 비교해 가면서 아 요런 문제가 요 요 지문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요런 걸 고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항상 느낌으로 갖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하고 뭐하고 3번 4번 5번 있죠 5번 봤을 때 이 3번 3번이 맞는 지문이고 이 4번은 뭐 땜에 3자지 이미 아니라는 얘기고 5번은 뭐예요 앞이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D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자 유형을 잘 보자죠 그 다음에 자 어디는 거기 6번 지문 있죠 자 6번 지문이 나왔어요 6번 지문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눈에 띄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눈에 띄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예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몇 군데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섯 군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여섯 군데가 어딘데 일단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나오죠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면 항상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지적을 뭐라고 지적을 재조사해요 지적을 재조사 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있죠 이렇게 지적공부를 지적공부를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뭐하는 사람 며실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구축하는 사람 있죠 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적전담관리기구 전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 뭐에요 다섯번째는 뭐에요 지적 뭐라고 지적 전산자료 이용이 있죠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데 자 그 내용이 뭐라고 전국단이에요 전국단일 때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뭐에요 시의 도지사 소관청 이 셋 중에 한 사람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에요 꼭 좀 몇가지를 여섯가지를 좀 외워두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의 도지사가 나오면 반지축척 반출 반지지번 변경 축척변경 승인조차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전산에 대한 공부를 뭐에요 보관한 사람은 자 시의 도지사하고 자 지적정보관리체계 보관한 사람은 물론 종이로 된 것은 소관청이 보관한다 그랬죠 전산에 대한 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대형 pc에다가 시의 도지사나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삼각측량과 확정측량은 면접규무 이상일 때는 자 검사를 받더라도 시의 도지사한테 받는다 그랬고 당연히 뭐에요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시의 도지사를 거친다 그랬으니까 마찬가지 여섯개에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의 도지사 여섯가지 빼면 다 소관청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동그라미 6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니까 소관청이 하는거에요 소관청이 그래서 지번은 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어디 6번과 7번을 묶어보면 7번이 맞는 지문이고 6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왜 7번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국구가 아니라 뭐라고 지번 부여 지역별로 어디에서 북동국 근데 7번은 그렇게 틀렸죠 뭐 때문에 7번은 자 이 7번은 뭐에요 7번은 왜 틀렸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는 맞아요 자 일단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누가 부여요 소관청이 부여에요 소관청이 어디 지번 부여지역변이죠 지번 뭐라고 지번 부여 뭐에요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니까 일단 자 이 6번은 왜 틀렸냐면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 했어요 소관청이 있고 시국구가 아니라 뭐라고 지번 부여지역은 당연히 어디에요 동리다 동리죠 동리 얘기에요 자 그래서 6번과 7번을 당연히 비교해 보면서 6번은 틀린 것은 방금 뭐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소관청이고요 시국구가 아니라 뭐라고 자 당연히 뭐에요 동리다 그래서 동리 지번 부여지역변 그 다음에 7번은 뭐에요 어디까지는 맞는데 지번은 뭐에요 지속성 안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이것까지 맞죠 절대 어디에서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뭐에요 북서에서 뭐라고 북서에서 어디라고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어디에서 북서에서 어디라고 남동이다 이렇게 봐주자죠 자 그 다음에 그 8번은 뭐에요 우리가 신계등록 얘기 나오죠 등록전환 신계등록과 등록전환은 방금 본 대로 뭐에요 장애우등신인본부가 인털료에서 체본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신계등록의 경우 대상토지가 지번 부여지역 안의 최종지번 토지에 인접했다 그 인자 동그라미 최종지번에 뭐하고 있다고 인접했다 인자 동그라미 치고 체본 다음 번본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 9번도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 인털료 이것도 뭐에요 여니까 체본 다음 번본 그것도 맞는 얘기다 근데 거기 10번 보시면 등록전환의 경우 지번 부여지역 안의 인접토지에 본본에 부본을 붙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다 왜 인본부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근데 이제 11번은 분할의 경우는 분할의 필지 중 1필지 나오죠 1필지는 뭐에요 분한전지번 분전지 나머지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는 뭐에요 나머지는 나부부라 그랬죠 절대 부분만으로 구성이 안되니까 본본의 최종부분의 다음 부분에서 거기 분할하게 되면 나머지 하게 되면 본본의 최종부분의 다음 부분인데 거기 본본의 본본이라 그래서 틀렸어요 절대 뭐에요 자 이게 지금 뭐에요 이 분할은 분전지는 나부부에요 나부부 나머지 나면 뭐에요 본본의 최종부분의 다음 부분이지 본본의 본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뭐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 11번은 당연히 뭐에요 왜 틀린거라고 부번에 부분이라 그래서 틀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자 12번은 뭐에요 15번은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뭐에요 자 건물이 있는 땅에다가 분할전지번을 우선적으로 구해하니까 건전지다 그랬어요 건전지 건전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13번 문제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본을 구해하는게 아니라 토지를 뭐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1필지는 분할전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에요 본본의 최종부분의 다음 부분이지 이렇게 뭐라고 필지마다 새로운 본본을 구해하는건 아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14번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보시면서 이 뒤쪽에 또 뭐라고 정답 10 112쪽에 뭘 해놨어요 정답과 해사를 또 붙여놨습니다 정답과 해사를 붙여놨으니까 자 이 설명드리면서 순간적으로 뭐에요 놓치시면 어 탓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정답과 해사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따라 보시면 되요 애튼 그리고 칠판에 이렇게 뭐에요 틀린 양을 잘 써드리니까 어 잘 보시고 되면 자 그래서 일단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몇번은 이 8번하고 9번은 뭐에요 맞는 얘기라 그랬죠 자 10번도 맞는다는 얘기 했죠 근데 뭐에요 11번은 왜 틀린다 그랬어요 11번은 뭐에요 11번은 당연히 뭐라고 1필지는 뭐에요 분전지 분할전지번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죠 나머지 나머지는 뭐에요 나머지는 이 본번에 이 본번에 최종부분에 다음 부분에서 이렇게 나부부라 그랬지 본번에 본보로 나오면 틀린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몇번은 12번은 뭐에요 12번은 당연히 뭐에요 맞는 얘기라 그랬죠 왜 주거사물들은 건축물이 있으면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전지다 그랬어요 네 12번은 뭐에요 자 당연히 자고 13번은 13번은 당연히 뭐에요 이 13번은 자 이렇게 뭐에요 방금 얘기한 대로 분할전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에요 본번에 부번에 부번이지 뭐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필지마다 새로이 뭐에요 새로이 지번을 정하는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번은 뭐에요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주로 합병대상지번 중 자 항상 뭐에요 합선지라 그랬죠 합병은 합선지에요 뭐가 아니라 있어요 이거 후순위가 아니다 후순위 후순위 지번으로 지번을 하되 본번에 된 지번이 쓸 때는 본번 중 뭐에요 선순위 지번을 합병에 지번을 하는거다 써있는데 선순위는 맞죠 앞에 문제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본번 말을 된 필지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있다면 뭐 중에서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1번 그죠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이 자 이렇게 믹서 된거 있죠 예컨대 101번 102번 1회 3번 1회 4번 하면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몇번을 하라는 얘기니까 1번을 하라는 얘기에요 항상 뭐라고 합선지에요 선순위 지번이다 후가 아니라 선순위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 되시고 그래서 자 그래서 틀렸다는게 자 그 다음에 15번은 뭐에요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지번 중 선순위 그랬죠 그래서 뭐하고 14번하고 15번을 비교해보면 자 15번은 후순위라 틀렸고 뭐가 맞아요 선순위가 맞죠 그런데 자 14번하고 15번 뒷문장을 불러보면 뒷문장은 맞는데 여기는 틀리게 낫죠 왜 본번으로 된 지번이 쓸 때는 본번 중 뭐에요 최종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최종순위가 아니라 뭐라고 선순위라 그랬죠 최종이란 말은 뭐에요 후순위라 그런 얘기니까 절대 뭐가 아니고 최종이 아니라 뭐에요 선순위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몇번은 15번은 뭐에요 15번은 무슨 단어가 들어와서 최종순위 때문에 틀렸다 이 최종순위가 아니라 항상 뭐라고 본번 중에서 뭐에요 선순위다 선순위 뭐에요 선순위다 그랬어요 후도 아니고 최종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에요 그래서 자 일단 거기 15번은 두번째 줄 최종순위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자 16번은 합병의 경우 합병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죠 어 그래요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이 있으면 뭐에요 자 꼭 신청이란 단어가 뒤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자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시청을 동그라미 치고 신청해야지만 그가 뭐에요 그가 건물 건물 그 얘기에요 건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부여한다 그거 맞는 얘기다 그 얘기다 자 그 17번은 그래서 만약에 뭐에요 거기 그 16번에 만약에 뭐에요 신청이란 단어가 빠지면 틀린거니까 그걸 주의있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을 부여를 신청하면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신고시 제출한 그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뭐 문제시험 문제 나와서 그 사업계획도를 가로 집어넣기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 사업계획도를 동그라미 치고 자 사업 따르대 뭐에요 무슨 도시개발사업에 자 등 자 도시개합 등 완료로 지조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에 부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게 도시개발사업을 다른 뭐에요 개발사업에서는 무슨 측량하니까 지조확정측량을 하니까 이 지조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뭐에요 전이면 도시개발사업을 완료나 사업전이나 뭐에요 같은 방법을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지조확정측량 실시적의 지번 부여 방법을 따라 부여한다 맞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8번은 뭐에요 지번 부여 지역이 일부가 행정부여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로 숙하게 된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시도이사는 개편 전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그런데 틀린 말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뭐에 잘했어요 도시개발사업을 준영하는게 똑같이 하는건 도시개발사업 전이고 그걸 준영하는거 있죠 준영한다고 표현한거 이것도 뭐에요 물론 표현은 그 방법과 똑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몇가지가 있다는게 4가지가 있어갖고 뭐라고 외우자고 도사본본인은 본본단을 이끌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도축지 살처분 도축지 행정원에 따를 때 행정부여 명칭이 바뀌면 도시개발사업을 준영하지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가 개편적 지번 부여를 하는건 아니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거기 18번의 해설을 19번이라고 보시면 되요 행정부여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무엇의 방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와리됨에 따라 지저학적 식량 실시적의 지번 방법을 뭐한다고 준영한다고 써있죠 그래서 요렇게 자 맞는 지문이 있죠 19번을 어떻게 18번처럼 바꿔버리면 틀리니깐 본본을 하던가 최종본본의 다음 본본이라던가 블록식 단지식이지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것은 당연히 뭐라고 이건 등록 전원에 관한 얘기다 아니구요 뭐에 관한 얘기라고 등록 전원에 관한 얘기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21번은 자 지적소관청은 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 지번 변경 나오죠 그래요 지번 변경할 때는 반지축척이라 했으니까 승인을 받아서 전부 일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새로이 부여할 때 이 지번 변경은 뭘 준영한다고 도시개발사업을 준영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2번 문제가 나오는데 22번 문제 자 일단 뭐에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니까 만약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일단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누구에요 시 도지사나 대도지사에 승인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 도지사나 대도지사에 승인뿐이 없지 승인 나왔는데 시 도지사가 안나오고 대도지사에 안나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왔다면 그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자 다시 뭐가 나오면 승인이란 단어가 내가 눈에 띄는데 자 시 도지사가 안나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고 만약에 시 도지사가 나왔는데 앞에 뭐라고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있죠 그 세가지가 안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이거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머릿속에 이렇게 뭐에요 단계적으로 일단 뭘 보고 내 눈에 승인이란 단어가 보였다 그러면 시 도지사가 나와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나오면 틀리고 만약에 뭐에요 시 도지사가 나왔으면 앞에 뭐라고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22번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아니라 뭐에요 시 도지사의 승인이다 그 다음에 자 23번 보시면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뭐 할 때 변경하라면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경 대상 토지에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항락을 기조하고 소관청에 신청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틀렸냐 하게 되면 방금 얘기한 대로 23번을 볼 때 지번 변경을 할 때는 시 도지사의 승인받고 하는 것이지 자 누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내용을 뭐에요 여러분이 자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보면 꼭 뭐에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같애 진짜 같으니까 절대 뭐라고 지번 변경이란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뭐라고 누가 하는 거라고 소관청이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뭘 받아서 하는 거라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절대 뭐라고 토지소유자가 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뭐에요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뭐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무엇은 자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은 자 당연히 뭐에요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지번을 변경할 때 누가 토지소유자가 뭐하면 안 된다 이거 신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자 하여튼 그래서 지번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들으셨지 들으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내 가는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시험에 올해도 꼭 나와요 올해 작년에 안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오니까 자 이런 내용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눈에 익혀서 문제 풀어도 꼭 맞을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지목인데 지목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